누구야? 네이저네. 멋있다. 요새는 뭐 이거 최첨단이네. 엄청 잘 나온다. 저희는 3대3을 진행을 할 겁니다. 근데 한 명이 지금 비잖아요. 홀수인데? 그래서 제가 직접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? 거기 세 분은 거기 계시고. 이렇게 일단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안녕. 제가 이 한 분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. 왜냐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. 바로 우리 PD님. 우리 승민 PD님. 너무 고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양땡땡 같다든가. 손 뽑는 것도 진짜. 이렇게 해서 3대3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니다. 가자고. 어이, 좋았어. 쉽게 좋지 않아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 우리끼리. 얘기 좀 합시다. 자 봐요. 우리가 여기인데. 여기 바로 앞에 이게 있고. 여기는 입구가 딱 두 개예요. 가운데 통로 우측. 그러니까 한 명은 여기 안쪽에 왼쪽에 모서리가 막혀 있는 데가 있어요. 여기 하나하고 여기 바로 앞에. 여기 바로 앞에? 어. 그리고 한 군데는 조금 오픈한 데다가 꽂아놓고. 그 오면? 오면 죽인 겁니다. 죽인 겁니다. 약간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숨기고 해야 되나? 깃발을 최대한 우리 쪽에 딱 꽂아놓는 게 나아. 그럼 저런 불 속에 다 꽂아놓을 거야. 체력을 많이 빼야 되니까. 나무 위에 다 꽂아놓을 거야. 그렇죠, 저기 하나 괜찮죠. 저기 하나 괜찮고 일단. 안 보일 수 있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이 정도? 어, 그 정도만 해. 나무 가운데에 다 꽂아놓으면. 그렇지, 그렇지. 이 정도만 못 찾아. 야, 이거는. 야, 서울역 가서 김서방 찾기예요. 하하하하. 오! 오! 사orge. 인절 Game. 쓰레 Pier vocêが Mountaincon네 Turner Station. 그쵸? 이 정도면. 난 thinks that blue Denise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